아저씨의 연기 초통이와 엄마, 엄마 아저씨들 이상해요 아저씨들 이상해 야, 동시다 좀, 그래도. 마지막으로 승리 출발 못 sacrifice down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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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문세윤 씨의 R 측침 확정이고요. 튜브 한 개 줄여주세요. 일단 코고리 한 명 아웃 시켰어. 오케이 다행이다 다행 저 아저씨를 좀 보내주세요. 저 아저씨 좀 보내주세요. 오케이 코고리 형 아웃 코고리 형 아웃 자 마지막 한 명 솟가내는 라운드입니다. 여기서 승리하신 두 분은 신의 취침입니다. 화이팅 결승전 가겠습니다. 아웃 누구 내렸냐 에스파 에스파 아 이 노래 나왔네. 종민이 형 나왔네. 종민이 형 나왔네. 종민이 형 오 종민이 형 정답만큼 붙였어 돌아야 돼 돌아야 돼 종민이 형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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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민이 형 이게 근데 원래 돌아야 돼 돌아야 돼 돌아야 돼 5 10 9 8 7 5 5 5 5 5 5 4 3 2 5 5 6 5 5 5 6 4 5 5 5 5 5 왜 이렇게 틀렸어? 오, 웰컴! 들어와서 앉아 앉아 들어와서!